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면서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틀로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지금 오차범위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tbs 교통방송이 의뢰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조사하고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29.8%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6.8%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차범위 내지만 윤 총장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26대 29 3.2% 3.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일부 언론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꺼지고 있다. 거품이 꺼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준석과의 갈등관계에서 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토론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세는 경고하고 지금 1위를 확실하게 달리고 있다. 윤석열이가 29.8 이재명이 26.8인데 자 이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은 0.8%포인트 떨어졌고 이재명은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자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기고 있다. 자 그리고 각각 이 다무지 후보를 보면 이낙연은 12.4 윤석열이가 29.8이니까 이제 이낙연에 비해서는 따블스쿠가 훨씬 높은 겁니다. 홍준표는 8.4 최재형 5.1 그러니까 최재형은 지금 다섯 번째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세 명 그 다음에 홍준표 다음에 최재형이다. 최재형 다음에 유승민 3.6이다. 유승민 이 3.6을 지금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1위를 견제하려고 1위 자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 그게 이준석의 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자범이 들렸고 바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고 또 곳곳에서 그 징후가 포착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자리에 유승민을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윤석열은 정리가 된다. 곧 정리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 두 번만 하면 낙마한다 하는 이야기도 했던 것이고 자 그 뒤에 추미애가 3.3이었습니다. 3.3 추미애는 일곱 번째 심상정의 여덟 번째로 2.1 안철수가 1.5다. 1.5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9.8 대 26.8 그러니까 3위가 이낙연인데 12.4 반토막도 안 되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의 경쟁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제대로 검증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검증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 전부 다 이재명이 쇼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살짝살짝 비켜갔기 때문에 제대로 이번에는 검증을 해야 된다. 이재명의 본체에 대해서도 실체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이재명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라는 운전자가 없는 겁니다. 한반도 운전자는 바로 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의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이었다. 우리 공무원도 새해상에서 총살시켜버리고 그런 걸 이어받겠다고 하는 이재명. 이재명이가 정말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것도 문을 열어야 한다. 또 철도도 달려야 한다. 남북 간에 철도 연결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 다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의 혀를 얻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도 지금 뭐 굳건하게 이런 국정에 관한 철학이 있는 인물라고 보다는 그야말로 지금 권력욕만 아주 강한 것 아닌가. 권력욕.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병적으로 권력욕이 강하다라고 윤희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산에서 먹방 촬영하고 있을 동안에 이찬에서 물류센터 불이 나가지고 생사 기록에 있어서 전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시점에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먹방을 찍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비정상적인 인간성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병적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과 이재명 양강구도인데 이걸 이제 나머지 이낙연이나 그러면 추미애 그 다음에 정세균 거기서는 이재명을 쫓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홍준표, 최재형, 유성민 이런 그룹에서 윤석열을 쫓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물고 떳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사실상 1위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싸울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반대 진영. 반대 진영. 그러니까 야권은 여권을 공격을 하면서 자기 몸집을 키워야 되고 이를테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보다 윤석열이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여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드러내므로 해서 자기 몸집을 키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이가 29.3 그리고 이낙연이가 18.7 추미애가 4.6, 3등입니다. 박용진 4.5, 5등. 심상정 4.4, 6등입니다. 정세균은 어딜 갔을까? 정세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도 조사에서 빼버렸나? 범보수권에서는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28.4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길을 잇고 있습니다. 20.5 이건 범보수권에서 후보만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홍준표의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갔다. 범보수 진영에서 20.5니까 28.4하고 약 8%포인트. 유승민은 10.3, 최재형 5.9. 그러니까 범보수에서는 윤석열 1, 홍준표 2, 유승민 3, 최재형 4, 안철수가 3.4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큰 판세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한국에 70여 개가 되니까 표변조사에 따라서 또 조사하는 기법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문재인에 대한 여론조사할 때 문재인의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기아는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다 끊어버립니다. 기아는 답변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전체를 보고 흐름을 보셔야지 어느 여론조사에는 누가 이겼다 하고 그렇게 일희, 일비할 게 아니라 트렌드 한 개의 여론조사의 기관에 이를테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TBS, 이 TBS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재명이 2위를 가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드러났고 그걸 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곧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를 할 리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지금 난립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트렌드 쭉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